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탈출구가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. 기대어 쉴 수 있는 지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나만의 탈출구 취미생활. 평범한 오늘 하루도 내일이 되면 추억으로 고스란히 남는다. 그렇게 내 추억이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을 책으로 남기기 위해 나는 여가 시간에도 열심히 취미활동을 펼친다. 그 속에서도 수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. 평범한 것들이 특별한 것이 되기도 하고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삶을 이룬다. 오늘도 수고한 나를 위해 나의 추억은 영원히 빛나기를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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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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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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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오랫동안 대장 찹쌓고 찹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